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2020년도 제3회 가스 안전관리 필기 네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가스 기사가 되겠죠, 그렇죠?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고압가서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고압가서 종류는 무엇인 것들이 있는가 이것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35도씨 상용의 온도에서 1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우리가 압축가스라고 부릅니다 압축가스 자, 이걸 거꾸로 적어볼까요? 거꾸로 압축가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압축가스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가 35도씨 상용 온도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얼마 되는가 1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압축가스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액화가스가 있겠죠 그죠? 액화가스 액화가스가 있습니다 액화가스 이 액화가스라고 하면 상용 온도 35도씨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액화가스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 이걸 우리가 용액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세틸렌은 온도가 15도씨에서 그 압력이 0파스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과, 그렇죠?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특수가스라고 해요 특수가스 그죠? 액화시아나수소 액화시아나수소 액화산화이틸렌 이것을 우리가 특수가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특수가스 이것은 온도가 35도씨에서 압력이 0파스칼 그죠? 0파스칼 초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리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특수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액화시아나수소 액화산화에틸렌 액화 브로마메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사항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해답이 되는 것은 옳은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5도씨에서 온도가 0파스칼 초과하는 액화시아나수소가 특수가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62번이 되겠죠 6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사용하는 배관재료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배관재료는 배관 내의 가스 흐름이 원활한 것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배관재료는 가스 압력과 외부로부터 하중 및 충격하중에 견뎌야 한다 배관재료는 배관의 접합에 용이해야 된다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배관재료는 절단 가공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다 어렵게 한다는 쉽게 해서 절단 가공을 쉽게 해서 우리가 수리하기 좋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이 6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 지반조사 1차 지반조사 틀린 것입니다 지반조사에서 틀린 것 1차 지반조사 방법은 이너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너팅이다 이너팅 이너팅은 불활성 가스를 우리가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너팅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보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보링 그렇죠? 보링 이 보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그렇죠? 지반에 충격을 주어 청공하는 작업 지반에 충격을 주어 청공하는 작업을 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죠 표준 관입 시험을 시험은 N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N값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그죠? N값은 이것은 타격 횟수를 가리킵니다 타격 횟수 타격 횟수 청공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팍팍팍팍 치지 않습니까? 맞죠? 땅을 우리가 청공할 때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다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그죠?